번에는 앞에서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약간만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품과 효소 가수분해효소를 보시면요, 탄수화물 분해효소가 나와요. 분해한다는 거죠. 아밀라제가 효소 이름입니다. 그러면 아밀로지를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뒤에 아재가 붙어있어요. 스쿠라재, 말타아재, 락타아재. 그러면 스쿠로즈를 분해하는 애, 말토우즈를 분해하는 거, 락토우즈를 분해하는 효소가 락타아재다라는 거예요. 아재만 붙였어요. 백포로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아재가 붙으면 소화효소입니다. 전분이 아밀로우즈잖아요. 아밀로우즈를 분해했더니 덱스트린하고 메가당이 됐다더라. 아까 메가당 구성요소였죠. 설탕을 스쿠로우즈라고 해요. 스쿠로우즈를 분해했더니 포도당과 과당, 메가당 말토우즈였습니다. 말토우즈를 분해하니까 포도당 두 개. 젖당이 락토우즈였어요. 락토우즈를 분해하니까 포도당과 갈락토우즈,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이걸 효소별로 구분을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효소는 단백질을 펩신이라는 효소가 분해하면 펩톤이 돼요. 그 다음에 펩티드는 펩티다아재, 아재만 붙이면 아미노산. 단순 단백질이죠. 아미노산이 되고 단백질이 트립신에 의해 분해되면 펩티드 아미노산이 됩니다. 이 트립신 잘 기억해놓으세요. 다음에 조리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지방은 리포우즈인데요. 리파제로 분해하면 글리세린과 지방산이 됩니다. 자, 레닌. 레닌은 뭐냐면 응고효소래요. 응유효소. 이건 또 뭐냐. 우유를 응고시켜주는 효소가 레닌이에요. 얘는 응고를 시켜줘요. 우유가 액체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레닌을 집어넣으면 우유가 치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부로 만들 수도 있고요. 유아나 송아지 위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아가 우유를 먹었어요. 엄마 젖을 먹었어요. 근데 소화가 안 돼서 위에게 레닌이 있어서 이거를 덩어리로 만들어갖고 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치즈 형태로. 그게 응고효소 레닌에 의한 거다. 유아나 송아지 위에게만 있는 거예요. 성인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레닌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우유 공부할 때 치즈 제조 시 사용되는 효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티로신화제, 폴리페놀옥시다제 이런 내용들도 감자, 우엉, 사과, 바나나, 색깔 변화는 효소적 갈변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소화와 효소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비타민C가 뭐라고 했어요? 아스코르빅산이라고 했어요. 아스코르빅산을 분해하는 애는 아스코르빅 나아제거나 옥시다아제예요. 양배추, 오이, 당근의 비타민C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와 오이, 무와 당근을 같이 먹거나 오이와 당근을 같이 먹으면 비타민C를 파괴하니까 같이 먹지 말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아스코르빅 옥시다아제가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산 변색되는 것은 콩에 리폭시다아제가 작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 산화화는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변색되기도 하고 색도 변색되기도 하고 비타민C가 산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소 이름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식품과 영양입니다. 식품, 식품은 식품위생관계법규에서 나오죠. 모든 음식물이라고 나왔어요. 의약 제외하고요. 그래서 유해물이 없는 천연물 또는 가공품을 얘기한다. 천연물도 식품이고 가공품도 식품입니다. 한 종류 이상의 영양소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저는 공부할 때 다섯 가지로 공부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여섯 가지로 공부한다고 하네요. 다섯 가지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 같이 볼게요. 단백질, 칼슘, 비타민, 탄수화물, 유지 단백질, 우리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이런 데 많은 거 알잖아요. 칼슘, 우유멸시 비타민, 무기질 어디 있겠어요. 채소, 과일이죠. 탄수화물, 쌀, 감자, 고구마 유지, 지방, 기름들 네,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식품구성 자전거로 보는데 이게 다섯 개가 아니라 이제는 여섯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까지 앞바퀴까지 여섯 개예요. 물이에요, 앞에. 물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우유 유제품이요. 예전에는 우유 유제품이 칼슘, 유제품 유지 이랬는데 묶었어요. 우유 유제품이요. 과일류, 그만큼 사람들이 갈수록 채소와 과일을 안 먹는다는 거죠. 그 다음 채소류, 고기, 생선, 달걀 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공유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섯 가지 하고 운동도 해야 된다. 그래서 식품구성 자전거로 이렇게 이제 구분, 여기도 적혀 있으니까요. 네, 구분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소비성에 의한 식품의 분류를 보시면 즉석식품이 있어요. 요즘 즉석식품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과 수고가 늘지 않고 간단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이죠. 즉석식품. 레토르트 식품 계속 앞에서 나왔어요. 이게 이제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 갔으면 사실 좋았을 텐데 어, 식품, 저희 조리기능사 출제 기준에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순서가 약간 뒤로 빠졌습니다. 레토르트 식품이 뭐냐면 알루미늄 소태 주머니나 봉지에다가 이제 건더기 음식물을 넣어요. 그런 다음에 고압 살균 솥에다가 고온으로 멸균하고 밀봉한 식품이에요. 어떤 식품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 몇 분 짜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알루미늄 파우치에 있어서 전자렌지에 돌리면 안 되고 냄비에 물 넣고 같이 끓여 먹거나 안에 내용물 꺼내서 데워 먹어야 되는 것들. 그게 레토르트 식품입니다. 이름하고 음식하고 잘 매치를 좀 시켜보시고요. 강화식품도 식품 위생관계 법규에서 나왔습니다. 천연식품에 원래 함유되지 않은 거나 영양가치를 높이고 싶을 때 제가 비타민을 주로 첨가한다고 했어요. 쌀에 비타민 B1이 많아요. B1이 뭐죠? 티아민이에요. 배아에 있어요. 근데 가공하는 과정에서 배아에 있는 비타민 B1이 떨어져 나가니까 일부러 비타민을 집어넣은 거죠. 그게 강화, 미예요. 그 다음에 마가린 지방이에요. 오직. 거의 80% 이상이. 그러니까 거기다 비타민 A나 D를 넣어가지고 지형성 비타민을 넣어가지고 지방이 흡수율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비타민 흡수율을. 그게 강화, U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우리는 강화식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공부한 거는 탄수화물이 섬유질, 당질이죠. 섬유질은 난수화성 칼로리가 없었어요. 당질 4칼로리, 단백질 4칼로리, 지질 9칼로리, 비타민, 무기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고형물이에요. 수분 공부했죠. 수분활성도, 유리수, 결합수, 연수, 경수 공부했습니다. 특수성분 뭐였을까요? 안 배웠다고 하시면 안 돼요. 식품의 냄새, 맛, 향, 해니의 사원미 그런 거 나왔죠. 다 특수성분이에요. 지금까지 공부한 게 뒤에 다시 한번 정리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영양의 정의 생리작용 이용하는 이런 물질적인 현상을 영양 그 다음에 이런 물질, 영양소라고 얘기하고요. 저희가 이제 단백질, 무기질 공부할 때 제가 단백질, 무기질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근육을 만들고 뼈를 만들고 머리카락 치열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체조직 구성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의 다음 체조직 구성식품은 단백질, 무기질 또는 단백질의 육류, 무기질의 칼슘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 이런 거 별거 아니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꼼꼼하게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질 비타민은 생리작용 조절 식품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반드시는 아니지만 없으면은 생리작용 이상이 있어요. 뭐 혈액의 삼투암 유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눈밑 떨린 그리고 빈혈 이런 거 다 관련 있잖아요. 생리작용하고 그래서 무기질, 비타민 그리고 3대 영양소는 칼로리가 있는 거였죠. 당질, 탄수화물이 4칼로리 단백질 4칼로리 1g당려 지질 9칼로리 그래서 계산 문제로 나와요. 시험장에서 당질은 50이다 단백질 50이다 지질 50이다 다음 중 몇 칼로리인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쉽게 들었지 실제로는 몇 점 몇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또 뭐 그램이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이거 총 칼로리는 500칼로리이다 단백질을 몇 그램 먹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칼로리 문제도 나오지만 이 조단백질 질 속에서 묻는 문제도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식을 알아두시고 질수 함량을 곱하거나 100 나누기 질수 함량 해서 문제를 반드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